안녕하세요. 박시선혜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맛있는 홈메이드 치즈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전분을 3스푼, 큰스푼, 3스푼 넣고요. 소금은 조그만 술 2스푼. 2스푼. 버터를 100g 정도 넣어요. 치즈. 치즈. 전분이 여기에 가라앉지 않도록 빨리 이렇게 져서 주시면 돼요. 치즈. 전분이 붙지 않게 빨리 빨리 중불해서 잘 저어주세요. 우유팩에 그 위에를 잘랐어요. 그래갖고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냉장고에 한 4, 5시간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꺼내서 이제 이거를 한번 잘라볼 거예요 이렇게 빼갖고요 이제 제가 한번 썰어볼게요 와 너무 잘됐어요 와 치즈가 너무 잘됐어요 와 와 애들 간식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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